홍기야 여보세요 홍기야 뭐야 왜 이래 나 목 잃었어 목을 잃었어요? 목을 잃었어 어디.. 아 저 공연해가지고요 콘서트 있지 아 콘서트 해가지고 밥은 먹었어요? 야 왜요?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? 짬뽕 짬뽕 이오라고 얘기해야죠 짬뽕 이오라고 얘기해야죠 목 아픈데도 형의 전화를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요 정말 제가 늘 너무 고맙고 사랑해요 진짜 콘서트 왜 그러지 당신 안 고맙냐고요 사랑해 사랑해요 잘하시고 빨리 끊어요